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제36항 두번째 시간입니다. 36항의 주제가 행정관. 좀 다른 말로 한다면 국가와 교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시민정부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는데요. 제36항은 이 책의 617페이지이고 오늘 우리가 두번째 강의는 62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617페이지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앞부분만 워낙 내용이 많아서 앞부분만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번째 해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에 관한 이야기를. 괄호 1에 동그라미 1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6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617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인류의 타락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군주 행정관을 임명하셔서 세상의 일정한 법과 정책으로 통치를 받게 하셨다. 세상의 통치를 받게 하셨다. 국가를 말하는 거죠. 인간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와 예의바람으로 그들의 가운데 실행되기를 원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분은 행정의 직무에서 무력을 사용 허락을 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겠다. 그들의 직무는 국가의 복지를 중시하고 주의하는 것만 아니라 신성한 직무사역, 신성한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우상승부와 거짓 예배를 제거하고 방지하는 것이다. 또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멸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정진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그들은 어디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후원하여 어떤 지위, 신분, 조건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 의해 영예와 예배를 받게 해야 하고 그들 자신을 행정관들에게 종속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생금을 받쳐야 하고 그들에게 속한 영예와 존경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스리지 않는 모든 것에서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편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인도하도록 우리가 경건하고 정직하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히 강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괄호 1에 대해서 오늘 해설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62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로 왔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국가와 그 행정관의 필요성에 관한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행정관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인류 타락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상 법이 필요한 거죠. 로우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극단적 이기심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개미로 보고 자기들을 위해서 다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못된 마음인데 인간이 그 마음을 벗어날 수가 어렵죠.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너희들은 당연히 사게 돼 있어. 이렇게 돼 버리면 아주 독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아무리 독사나 그리고 못된 잔인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먹을 만큼 먹고 놔둡니다. 자연에. 그 유목민족들이 특별히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가시려고 한다는 것. 내가 먹이를 구하러 가는 동안 내 새끼는 다른 동물에게 또 오림을 당해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먹이를 잡으러 가고 돌아오면 자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야지. 지자식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좀 적절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가정교육이 안 되니까 좋은 학교로 보내가지고 제가 말한 건 사립학교를 말합니다. 저희 나라에서 사립학교의 개념과 서양의 세사립학교의 개념은 다르죠. 멀리 보내는 거죠. 멀리 보낸다는 말보다도 값비싼 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제가 말하는 Private School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인데 그게 마치 좋은 학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인격 다져짐이 과연 있는 것인가.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일반적인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다들 그렇게 하는데 거짓 이렇게 꾸며가지고 소리 꾸며가지고 한다. 그런 정말 나쁜 인간들 그런 자들이 공부를 맡거나 의원들이 되어가지고 국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어요. 그런 타락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죄의 잔재들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돌트레이터 1장 15 1장이 아니고 5장 죄송합니다. 5장 1항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타락에 관한 진리를 알기 위해 창조에 대해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창조에 명시된 천사와 그 타락으로 생겨난 마귀가 인류의 타락의 근거다. 하나님을 죄의 전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죄의 전자, 저자를 말하기 위해서 이미 창조 12항에서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섭리를 이제 바라거든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인간의 타락은 천사 타락을 이어서 그 다음에 인간 타락이 나와요. 그게 이게 창조고 이것이 섭리예요. 창조와 섭리를 이해하는 데서 아주 키워드로 벨지카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행정관의 인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타락한 인간의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자한 행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처럼 제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의 작태 아시죠? 어떤 사건인지 사무엘보다도 사우를 원했습니다. 물론 왕을 원한 건데 왕을 원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방인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이 준비한 분이 계시는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16, 17, 18 1절에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다 윗왕인데 사람은 못 기다려요. 조급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 조금이라는 기간이 조급한 사람에게는 천년처럼 느껴질 거예요. 천년처럼. 한 30시간 정도 30일 정도 될 건지 모르죠. 따로 그런 거예요. 행정관의 인명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거죠. 그분의 자녀를 위한 것이다. 궁극지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중생된 자를 말합니다. We generate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줄까? 먼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중정부와 관련되어 있다. Two-fold 이중정부입니다. 하나는 교회 하나는 정부적 국가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속정부 아래에 살게 할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만 살지 않는다. 광난적이고 야만적이고 무법한 자들도 함께 살아가기에 국가에는 법률로 그들을 다스러 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한마디로 공공의 선을 위해 하나님은 국가와 행정을 수발하는 지도자 지도자는 여러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왕들 프린스 프린스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왕 군주들이죠. 공작 그 다음에 왕들 여러 행정관 이들의 부패성이 있어서 이들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각 내각을 내각 제도를 하겠다. 이런 여러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만 제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만 은밀히 말해서 인간의 부패성이 없다면 없는 곳에서는 세석정부가 요구되지도 않는다.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회중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장로나 교회 지도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겠죠. 다 선한 사람이고 다 이제 중생된 자라 중생된 자가 교회에 온다면 괜찮겠죠. 그럼 회중 정체도 괜찮아요. 지도자도 올바른 사람일 것이고요. 당연히 참여한 사람들도 올바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돼요. 실제로. 지도자가 아니 지도자라는 것이 리더를 말하는 그런 리더가 사지상 헬퍼들 이런 지도자 부지도자들이 없어도 돼요. 실제로 하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교회의 타락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강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부도 언제든지 만용이나 독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우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 합법적이 돼야 돼요. 이걸 합법적이라는 게 로뿌리잖아요. 합법적이 돼야 돼요. 법이 다스러져야 돼요. 이제 법이 잘못 제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뽑은 지도자 보통 우리가 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제 법을 제정해서 우리는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법을 우리도 지킨다. 이런 관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 형태인 것 저는 교회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임명한 직책을 악용하여 이거는 이제 배 뭐라든가 있잖아요. 배임 배임 배임하는 사람들이 아주 큰 죄거든요. 그 직무를 행하게 쓰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지도의 일이 너무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소한 경비들이 들어가니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여러 재정적 후원을 교회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직무 때문이고 직책이 고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직무나 직책 자체를 무시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쿠데타가 돼버리는 거죠. 그건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직무와 직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직무를 맡은 직무인이나 직책을 맡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했다고 봐야지 직책이나 직무가 잘못된 게 아니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법이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을 일어나죠. 우리가 손절한 사람들이 제대로 의원들이 법을 재정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잖아요. 법 올바로 재정해라. 그런데 이것이 이기적 집단과 목소리에 큰 사람들의 어떤 특정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원들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법을 재정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것 제가 국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알아도 조금밖에 모르지만 교회에 관해서 유사하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죠. 지도자의 권한은 막강하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제재하는 대로 그분이 우리들을 교훈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죠. 또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 직무와 직책이 귀하고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맡은 사람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 이런 관계들이 이상형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현재 교회 학교의 직무를 다 마무리하고 깔략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강의도 합니다만 작은 교회를 개척 섬기면서 이걸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저도 이러한 책을 이러한 강의 이러한 동영상을 통해서 제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 잘한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계속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한 직책을 악용하는 그렇게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교리가 우리 하나의 주례가 되는 거잖아요. 규칙이 되죠. 자신도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교회의 말을 무시하거나 끊어내린다. 이런 자세는 사울왕 영국왕 제임스 1세 제임스 1세는 1603년부터 1625년까지 영국왕이죠. 물론 그전에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다가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가 1603년에 죽으니까 그때부터 다스린 왕이 됩니다. 이런 만용 만용을 부리는 거거든요. 청교도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그와 트러블이 일어나는 청교도 역사에서 잘 드러나죠.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성지수임권 논쟁 왕이 교회의 직책을 좌지우지하고 사람들에게 직무를 맡겨요. 교회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음무를 간섭했다. 이와 반대로 교회가 국회를 간섭했다. 이것은 로마 카토릭 이고 이것은 에라스투스주의라 에라스투스주의라 그랬죠. 에라스티이점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 정말 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그런데 성경도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신앙 교리라는 게 필요해요. 지도자가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나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과 있는 신앙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 교리가 교회 없으면 지도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상당히 제가 조금 과격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도자도 법에 그 법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지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지가 성경 신학을 전공했네 안했네 이따위 소리하면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하시죠. 그러나 하나만 알겠지. 지의 해석이 가장 옳다고 말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견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균형과 견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신앙 교리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서 지의 해석이 옳구나 그리고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균형과 견제를 하니까 잘하고 있다. 그 말을 제가 또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견제해야 돼요. 이 신앙 교리가 견제시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서로 반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렇든 자세히 다. 교회는 국가를 국가는 교회를 침범 찬탈 이용하지 말아. 엄격한 울타리를 쳐서 교회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석정부를 임명한 목적. 왜 하나님께서 세석정부를 임명하는 것인가.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 무법의 삶과 이기적 삶만을 추구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은 부패성 부패성의 특징이죠. 특징이 아니라 성격이죠. 다른 인격은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정말 위험한 위험한 정말 구태예는 포톨레미오스의 이데오르기의 집착이 되어있다. 포톨레미 아시죠?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인다고. 완전히 도검에 둔 쥐처럼 생각합니다. 선천적 질병을 세상법으로 제어하거나 억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무질서 무법 무질서가 되고 그러니까 법에 대하여 무지하면 무질서가 되고 무법이 돼요. 역사를 보면 항상 침략 전쟁 모함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한다. 정말 제가 역사를 전공하면서 정말 이런 부정부패 불이 불법이 항상 은이들 자신이 필요하면 법이다. 루이 14세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지 않으면 법을 악용하여 악한자와 무력한자를 압박한다. 또 법을 악용해 지가 만든 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른 법 제정만 아니라 집행 방종의 자유를 억제해야 한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중이 좀 너무 극단적인 단어 시민 의식이 필요한 거죠. 이런 면은 율법 중에 하나의 유사와 같다. 율법이 목적 가운데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을 보면 이 답이 풀어지겠죠. 세 가지입니다. 율법 준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피참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중보자를 찾는다. 이거 이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 처벌 위협을 통해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정한 사실상 이 내용도는 여기에 넣다시피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7장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626페이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 626페이지 에서 3페이지밖에 못 나갔는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과격한 표현이 있었으면 제 마음에 있는 단아의 울분이라고 보시고요.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보시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